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. 부산금정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살인과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에서 조사 중입니다. A 씨는 그제 오후 피해 여성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의 일부를 여행용 가방 속에 넣어 부산의 한 산속에 유기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B 씨와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